XSFM입니다. I, D, W, K 이번 주와 다음 주말 그곳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는 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424일 그하실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리더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 홍 박사를 만나서. 배경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 얘기를 빨리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가 격리도 없고. 락다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안 그래도 약간 격리된 지역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또 이웃나라 영국의 영향으로 영국 너머의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막 나가고 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실제로는 세대별로 따지면 집단 면역이 될 정도로 접종을 받은 나라가 드무입니다. 한국이나 이러지 백신 접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서구권에는요. 그래서 백신 접종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거든요. 홍 박사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잠시 후에 홍 박사를 만나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두유는 원래 이맛, 온두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비 쓰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맛. 온두유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맛. 온두유 자, 온두유를 사달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온두유는 애초에 많은 수량을 준비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가마솥에 직접 끓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온두유 구매를 실패하고 나서야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식이냐면 온두유가 이제는 더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네. 점점 더 멀어지나봐. 그래요. 뭐 지상파 방송에 온두유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소개가 되자마자 반응이 뜨거웠던 거죠. 그렇게 됐네요. 네. 그냥 방송에 나간다고 다 반응이 뜨겁진 않거든요. 근데 온두유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내용이 신뢰를 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액세스몰에서도 아침 일찍 혹은 운 좋을 때만 살 수 있는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하기 전에도 그리고 온두유는 보통 사람들이 정해놓은 상식선의 퇴근 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했어요. 네. 그런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거의 제 시간까지 영업할 데가 없고 네. 품절을 내거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운이 좋을 때만 구매할 수가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저는 못 사요. 어제 아마 나이키에서 선착순으로 땡부시 덩크가 드로우가 나왔을 텐데 드로우가 아니고 선착순이었어요. 네. 어제일 텐데 온두유가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두유를 드로우하기도 좀 그렇고. 네. 100% 수제 이상한 똥꼬집의 향연으로 진정한 콩맛을 알게 해준 온두유였습니다. 네. 과거형이에요. 그는 좋은 온도유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온도유지만 일찍이 그 가치를 알아본 엑세스몰도 물량을 선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유변상 PD가 빌었는데 실패했다. 네. 이건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금이 또 콩국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콩국수의 계절이 왔는데 온도유의 콩국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 가을에 먹으려고요. 네. 그래서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 방식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유명해지니까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말이 이렇고요. 결국 얼리버드는 벌레를 잡아먹어요. 네. 제가 아무리 이해를 못해도 우리 회사에 지금 저 빼고 다 백신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빠른 사람들이었어.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 나는 사는데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본능적으로 부지런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이 조성재 소장님이었는데요. 네. 조 소장님이 어떻게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전화하니까 놔주던데? 웃기고 있어. 내가 전화를 천 대는 더 넣었을 거야. 청취자 여러분들. 부지런하면 여전히 온도유는 사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졌다는 것 정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액세스몰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입이 쌓인 거죠. 그럼요. 그럼요. 보통 프랑스 옛날 이야기는 보통 하는 사람이 있죠. 선생이라고. 그런데 선생은 보통 6, 8혁명 전후. 나폴레옹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 뒤에는 잘 몰라요. 프랑스의 민속학 일부를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홍소라 박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갑 덕지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교수가 갈려나가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겁나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패널들이 잠깐 입국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쩍쩍 빨아먹습니다. 그렇죠.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네. 그럴 때까지 짭니다. 네. 사람들이 마른 오징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죠. 물이 없을 줄 알아요. 농축사님도 같이 세트로 짜이고 있고요. 남양주도 만만치 않게 멀어요. 그러니까요. 남양주에서 부를 때도 이렇게 길게 시켜보려고 앞으로. 평소에 시켰잖아요. 데이터 센트럴이라고. 그 어떤 것도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는 정말 강훈을. 특훈을 받고 난 다음이에요. 이제 우리 10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알아요? 나 취직할 거야. 내 취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려봐요. 이미 난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심이 아니야. 10개월 뒤에 보면 돼. 이 소재는 홍 박사가 하고 싶어했던 얘기인데 저는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의 대본을 읽었는데 오늘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해. 사람이 지쳤어. 아니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이 경우에는 뇌정지라고 하죠. 아까 저기 쇼파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 못 보셨나요? 아 진짜요? 이렇게 쓰러졌고. 저하고 세민이하고 너무 하고 있을 때? 네. 그거 하루 종일 하는 절 봐서라도. 네. 네. 오늘은 수염과 여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아닙니다. 수염하고 여자.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이죠. 그리고 이 조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유 없이 혐오감과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들, 반려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암수의 특성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거든요.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내가 반려동물하고 산책을 나갔는데 얘가 암코시에요, 스코시에요 물어보는 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친해지는 과정이지. 따라서 대단한 변수가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류가 생각하는 인류에겐 그게 큰 변수인가 봐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수염 난 여성들은 보통 서커스에서 등장을 했죠. 그랬나 봐요. 2017년 개봉한 휴쟁맨 주연의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케알라 세트를 연기한 레티 러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때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수염 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름은 클레멍틴 딜레고요. 클레멍틴은 그냥 여아 이름이죠. 딜레는 성입니다. 클레멍틴은 1895년 3월 5일 프랑스 북동쪽에 있는 보주에서 태어났어요. 농부의 딸로 태어났고요. 당연히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가족의 농사를 도우며 보냈겠죠. 가장 평범한 그 시절 스탠다드. 대체적으로 농부의 딸로 태어나겠죠. 그니까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자서전이 2005년 한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발굴이 됩니다. 옛날에 써놔서 언젠가 여기저기 서점을 돌아다니던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스테디셀러나 아니었고. 그 자서전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이 좋았대요. 이 양반의 저도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진도 찾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에 유럽 여성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인상은 요즘 직업 스트롱맨? 그런 인상이에요. 그 자신이 얼마나 힘이 좋았었는지를 이제 1화를 몇 개를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볼게요. 클레멍틴이 20살 정도 됐을 때 낚시가 취미였다고 해요. 어느 날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에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가 이렇게 물겠죠. 그러면 낚시줄이 팽팽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낚시재를 이렇게 잡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이 좋던 클레멍틴이 물속으로 끌려갈 만큼 굉장히 크고 힘이 센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클레멍틴은 지지 않고 그 물고기를 잡아 올렸고 잡아보니 곤들맥이라는 연어과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 물고기가 9kg가 넘었다고 해요. 낚시꾼 허풍은 믿으면 안 되지만요. 아, 네. 참치만 하죠. 참다랑하고 가지고. 하지만 월처인 것은 분명하다. 이 정도로 과장이 되어서 이 정도면. 이 곤들맥이는 큰 입을 벌려서 클레멍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S를 썼고요. 그 과정에서 클레멍틴의 손을 곤들맥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손이 피로 범벅이 됐죠. 그런데 클레멍틴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봐라, 내가 이 큰 것을 잡았다. 이러면서 이걸 자랑하려고 자신의 약혼자 부모님 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제가 이거 접어요. 아까야, 세약이 너 손이, 그거 됐고요. 얘 크기를 보세요. 야, 손에 피가. 요즘은 안 쓰는 말인, 희력자를 쓰는 역사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허풍이죠. 사춘기에 이르자 클레멍틴의 몸과 얼굴에서는 털이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특히 코수염이 도드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8살에는 이미 코수염이 윗입술을 뒤덮을 정도였다고 해요. 우리가 그쪽 인종이 성별과 무관하게 수염이 나게 돼 있다. 그럼 그 나이쯤에는 이미 낫죠. 그렇죠. 클레멍틴이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이 독일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요. 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유럽의 중심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국가에 따라서 당시 특히나 이렇게 큰 교류가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외관이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스페인 쪽에 가까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러면 독일 쪽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교류의 적극성이 한참 떨어지던 시대니까 서로 생긴 것도 꽤 달랐겠죠. 그래서 18세에 그렇게 수염이 자랐으니까 클레멍틴은 주기적으로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면도를 하면서 20살이 됐고요. 1885년. 어딜 가나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 지금이라고 벗어났겠습니까? 성 역할이 알아서 그걸 말없이 강제하고 있었을 테니까. 네. 20살이 되자 클레멍틴은 다운렛 우즈라는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조제프와 결혼을 합니다. 물고기도 잡고 20살이니까. 그렇죠. 이제 클레멍틴의 일터는 밭에서 빵집으로 옮겨진 것이죠. 아, 네. 그래서 클레멍틴은 손님을 맞이하고 남편인 조제프는 빵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빵집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클레멍틴은 어쨌든 수염은 났지만 면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류마티즘에 걸려요. 옛날에는 관절염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겠죠. 제빵사는 힘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지구력도 엄청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부는 빵집을 닫고 작은 카페 겸 바를 열어요. 클레멍틴은 손님을 맡고 계산을 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장사는 여전히 잘 되었다고 해요. 네. 강단이 있고 고집이 있었던 클레멍틴은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여러 진상을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네. 술집을 오래 운영한 사람들은 저는 죽기 전에 필히 자서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모여서 교과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자서전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저는 UMC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죠. 우리 카페에 경찰은 필요 없었다. 이 말은 이제 허용적인 범위로 내가 곧 법이다 이런 뜻이죠. 저지드레드죠. 뭔 얘기니까. 자경단. 힘으로 해결했다 이런 얘기 같네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의 없이 군다든가 나의 한 번의 경고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이런 사람들의 멘탈을 알아요. 경고를 한 번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패고 싶어서. 반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 번 하면 시간이 아깝거든요. 빨리 사람들한테 진열해야 돼. 녹초가 된 놈을. 그렇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한 손으로 그 사람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춤을 잡아 밖으로 던져버렸다. 변명을 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저 요즘은 파키스 시대 367회랑 연관된 한 마디 할 수 있어요. 한 번 내요. 장군감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동네에 이렇게 힘 잘 쓴 사람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보면. 이 양반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체격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자서전에 따르면 30살의 클레멍틴의 몸무게는 80kg이었습니다. 40이 되자 90kg에 달했고요. 네. 사진을 보면 키도 꽤나 컸던 것 같아요. 과체중은 옛날에는 완력의 상징이었던 것이 먹는 문제를 해결 못하던 인류였기 때문에 과체중이 되는 일도 어려웠거든요. 클레멍틴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를 운영하던 어느 날 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클레멍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 당신이 손님들을 문 밖으로 내쫓으며 의기양양해하는 그 사람이야? 아 도장 깨러 왔다는 거잖아요. 혹은 이 집에 손맛이 그렇게 좋다던데 나도 던져 나오. 아 넌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 넌 꼭 그 관점을 넣더라. 당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놀이기구 타러 온 것 같잖아. 물론 전 취향씨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해요. 저 그런 취향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취객은 클레멍틴에게 자기도 문 밖으로 쫓아보라며 자기는 쉬운 상대가 아닐 거라며 주접을 떱니다. 나 잡아봐라 이러고. 매를 벌러 왔다는 건. 나 잡아봐라. 그죠. 클레멍틴은 그의 허리춤을 잡아채서 문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 취객이 식수대 아래 물바지에 처박혔대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취객을 두고 클레멍티는 담과 같이 회상합니다. 그 손님이 한 샤워는 정신건강에 좋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다음날 그 손님이 찾아와 비굴한 모습으로 변명같은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 저, 저, 졌습니다. 이게 뭐 19세기의 동네 모습이라는 것이, 이거 20세기입니다만 옛날 동네 모습이라는 것이 자영업을 하는 곳이 업종별로 동네에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바의 주인장하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네요. 이런 성격의 클레멍틴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공공간하게 클레멍틴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었어요. 법치가 안 되던 시절이니까. 장군감이잖아, 확실히. 힘센 사람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사실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옛날 사람들 중에 젊었을 때 힘께나 썼다는 사람은 꼭 자서전을 남기죠, 이렇게. 내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그리고 또 이 취객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집에 사모님이 겁나 세다고 공손해져서 3인칭으로 당신께 한 번 맞아봤는데 내가. 되게 아프다,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맞아보러 가겠다.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언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책도 썼겠죠? 네. 자서전이 굉장히 짧아요. 한 20페이지가 좀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사실 1930년대의 표현들이고 그러다 보니 좀 모르는 단어들도 꽤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는 프랑스어로 된 글이 보기도 싫거든요. 그게 그 이제 저는 공부노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수능을 본 직후부터 계속해서 리니어하게 무식해져가잖아요. 그때 바짝 끌어올렸다가. 이게 박사쟁이들은 박사를 따면 그때부터 무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논문을 내지 않은 이유니까? 놀이다가 갖다 붙이는 거 봐. 진짜 논문 많이 읽어요. 오히려 대학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논문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이지만 이 자서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짧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클레멍틴의 언변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언어습관이 클레멍틴이 키우던 앵무새가 있었는데 앵무새 이름이 코코예요. 코코에게 그대로 전수됐습니다. 코코는 단짝이 있었어요. 강아지 세인트 버나드 종의 강아지 이름이 세자르였는데 자서전을 지금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세자르랑 놀다가 동네 꼬마들이 와가지고 앵무새랑 강아지랑 같이 있으니까 귀찮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앵무새가 꺼져버려 제기라리 꼬마놈들아 이런 말들을 하고 여기 불어도 써놓으셨는데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욕을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근데 영어를 불어로 해놓으셨으니까 신기해하고 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써놓은 거고요. 아 그쵸 이게 여러모로 이해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사람을 때려도 경찰에도 잘 안 잡혀가고 아이들도 멸시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 모든 걸 다 하던 분이에요. 유피디가 이거 한 번 읽어봐요. 뭘요? 이 불어를. 아 이거 되겠니 이게? 이해구가 불어했다면서요. 아 근데 이 욕이 요즘 욕이 아니라 당시에 욕이어가지고요. 제기랄 뭐 이런 점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꺼져버려 제기랄 이렇게 한 건데 꼬마놈들아 이렇게 한 건데 보통 그 앵무새는 자주 듣는 말을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말 뜻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자주 하던 말이란 뜻이에요. 아 교육을 시켰구나. 자 꼬마이들이 오면 이 말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코코는 술 취한 바의 손님들에게도 거침이 없었어요. 주로 술집에 오래 있었겠죠. 떼따걸. 그 주둥이 닥쳐. 아 그래요? 입 닥쳐. 네. 이게 코코의 주특기였다고 해요. 제가 살다가 해봤던 가장 이상했던 경험이 강남역 주변의 어떤 술집에 되게 시끄러운 20대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되게 시끄러운 술집이었어요. 친구랑 둘이 갔어요. 다들 떠드는 게 일이에요. 둘이 떠들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더니 좀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상상이 되는. 아니 이곳에서 듣기 가장 어려운 말이 아닐까. 그렇죠. 불합리하기도 하고요. 괜찮아. 하지만 유승균이라면 나는 이해한다. 노래방에서 노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경험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고 다니던 주인이다. 주인의 앵무새다. 그거를 그 술집에서는 앵무새가 한다. 사람도 아니고. 손님들이 주로 기죽어 있었겠네요. 욕을 좀 아웃소싱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1901년이 됩니다. 36살의 클레멍티는 오순절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근처 대도시인 넝스에 놀러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운명과도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수협난 여성을 구경하고 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클레멍티는 엄청 기대를 해요. 그런데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죠? 희귀한 프릭? 보통 이게 서커스에서 많이 쓰는 이게 뭐 프릭쇼다 이러면 그 프릭이라는 말은 멸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저 멸시의 의미죠.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뭔가 뭔가 기괴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차별이 차별인 줄도 모르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럼 그냥 프릭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남미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 유전자의 영향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채무가 많이 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우리 동네의 수업날 할머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그럼 프릭으로 갑시다. 프릭으로 홍보됐던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보러 온 클레멍틴의 얼굴에 수염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나 있었던 것이 아, 아까부터 이번 계속 이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무살의 곤들맥이 이겼고요. 그러니까 바를 연 다음에 도장깨기 온 손님이 던져버렸고요. 이게 법이 없던 시절에는 힘센 놈이 법이잖아요. 계속 이기는 경험을 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커스에서 프릭쇼에서 수염난 여자로 브랜드가 되어 있던 사람을 수염량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기죽어서 움츠러들어 본 적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은 돈을 벌어. 그런데 나보다 수염이 덜 났어. 뭐야 저 땡밥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서전에서 클레멍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성은 서너 개의 수염이 얼굴 곳곳에 나 있을 뿐. 확실히 과장은 심하네요. 그래가지고는 돈 벌기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 클레멍틴을 본 그 프릭도 클레멍틴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어머, 그쪽이 저보다 수염이 더 많네요. 그렇죠. 아까부터 패자들은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되게 착하네요. 전체적으로. 클레멍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연히 내가 승자지. 대화가 너무 평화로워. 그렇죠. 이게 한쪽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서. 이제 클레멍틴한테 그 사람이 수염을 없애는 확실한 빗책이라는 걸 알려줬대요. 이걸 섞고 이걸 얼마 섞고 이렇게 해라. 민간요법 당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매일 면도를 했으니까 면도에 지쳐가던 클레멍티는 그 빗책을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적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이해가 되는 게 남자친구들이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한 번씩 다 고민합니다. 아 면도 좀 그만하고 싶다. 전 지금도 합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덜하죠. 반밖에 안 하잖아요. 반밖에 안 깎으니까. 그때 고민한 다음부터 이제 체념하는 거죠.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맞아요. 클레멍틴 들래도 그런 나이잖아요. 귀찮고 짜증날 만하죠. 반면에 클레멍티는 자신의 수염을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시기 세계 곳곳에서 온 여러 수염난 여성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클레멍티는 대부분의 수염들이 별로였다고 기억을 해요. 어떻게 말하는. 지가 이기는데 관심이 많네요. 자의식 과인이 좀. 그게 어릴 때 힘 잘 쓰면 이렇게 큰다니까. 조심해야 돼. 여튼.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 수염은 결이 너무 거칠고. 어떤 사람은 수염을 기르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수염은 색깔이 너무 불구죽죽해서 별로고. 이런. 이게 책에 써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해서 나의 수염은 아름다운 밤새게 튼튼하고 빨리 자라는 데다가 적당히 곱슬거린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요. 미염공. 그렇죠. 엘라스틴. 클레멍티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나는 강건한 만큼 아름다웠다.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저는 어떻게 예측했죠? 맨날 이기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다. 졌으면 기죽어서 이런 말 못해요. 게다가 특히나 한국 사회가 수염하고 겁나 멀죠. 맞아요. 저희 엄마는 수염 난 남자들 죄송합니다.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차별은 반대항에도 늘 적용되는 거고. 이게 양쪽 통행이라서 남성들이 외모에 대해서 받는 억압도 상당하죠. 그게 모두가 면도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긴 머리를 못하거나 아예 짧은 머리를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장 옆에 일본으로만 넘어가고 소양으로 넘어가면 수염 가지고 자부심 싸움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기르고 난 다음부터는 해외에서 관리용품을 사거든요.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그냥 머리에 쓰는 거 쓰라 그래요. 네. 맞아요. 머리에 쓰는 걸 쓰라 그래요? 샴푸로. 꺼지라 이거죠. 쉽게 말해. 정말 다르거든요. 수염이랑 머리는. 관리가 되다 말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다 말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착한 아미쉬 이런 브랜드 물건 사가지고. 여튼. 그거는 못 사겠는데. 그거 좋아요. 냄새도. 퇴소하는 게 엄청 큰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 정착금 5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구경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안 이 얼룩돌 무슨 수로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플리즈 이처럼 당시 클레멍디는 자신의 수염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그러니까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넝시에서 프릭쇼를 보고 돌아온 클레멍디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바에서 수염난 여성을 만난 일화를 소개를 해요. 그렇죠. 신났으니까. 내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러면 클레멍디 너도 수염을 계속 길러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비웃으면 맞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클레멍디는 그러니까 클레멍디는 내가 하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응수를 했대요. 폭력적이죠. 하면 하는 거지. 약간 인과응보에 그런 대가를 내놓아. 이거 인과응보라기보다는 인과응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죠? 기부앤테이크? 그렇죠. 그걸 왜 말해 지금. 등가 교환. 사실 그때만 해도 클레멍디는 다른 수염난 여성이 알려준 비책 있잖아요. 그걸 시도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대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 비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이 손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정식으로 내기를 제안해요. 돈을 건 거예요. 자서전에는 300프랑이라고도 나오고 500프랑이라고도 나오는데 300프랑도 당시로서는 그 가치가 굉장했거든요. 그럼 아마 300프랑일 거예요. 500프랑은 과장을 붙인.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현 시세. 죄송합니다. 현 시세로 치면 300프랑이 1100유로 정도인데요. 한 1500만 원. 저 150만 원 합니다. 150만 원 정도죠. 어쨌든 내기에 걸기에는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돈이 얻다고. 1901년이라며. 그리고 이건 조롱이었겠죠. 그렇죠. 너 수영 길러봐.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렇죠. 그리고 또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뭡니다. 받습니다. 클레멍티는 이걸 받아들여요. 남편하고 시부모님은 만류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클레멍티는 자신이 한 번 내뱉은 말. 자신이 한 번 선택한 길에서 뒷걸음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군감이라니까. 놔두세요. 내 수염은 엄청 빨리 길어요. 한 두 주면 얼굴이 수염으로 뒤덮일 거고 결국 내가 내기에서 이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도를 하지요. 게다가 지금 나는 수염을 없앨 수 있는 엄청난 비책을 가지고 있다고요. 2주면 저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귀도 얇아요. 없앨 수 있는 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게임 개발사에 들어가면 늦은 속도로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클레멍티는 자신의 수염이 길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새로운 경험을 하겠군요. 2주 동안 바에 나가지 않았고요. 갑자기 이렇게 자취를 감춘 클레멍틴을 보면서 300프랑을 건 그 손님은 득이 양양해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갇혀서 2주를 보내면서 클레멍티는 자신의 수염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해요. 처음 보는 자기인 거예요. 그렇죠. 수염의 색깔이 자신의 머리카락과 똑같은 완벽한 밤색이었고 갈수록 부드러워졌고 물결치듯 세련되게 곱슬거렸대요. 자, 이게 자소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일 거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미염공 맞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게 20대 초반에는요. 원래 괜찮아요. 헤어가 컬이 좋아요. 아직은 이제 30대 후반이에요. 그런가요? 36살. 36살이에요? 그때도 괜찮지. 비누로 감아도 괜찮을 때예요. 덕질이는 그때부터 흰 게 낫지만 누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남편은 클레멍틴의 수염을 쓰다듬으며 즐거워했고 옆에서 오해 오해 아니까. 클레멍틴은 수염을 얼굴에 새로 장만한 장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놓은 것은 아무리 클레멍틴이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 시절의 사회 분위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옛날 책이나 그림을 보고 옛날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제일 놀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상 사회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남성이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민속 문화를 보면 외모에 다들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옷, 수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이면, 친하면 서로 칭찬해 주는 사이인 거예요. 다 남성인데. 그래서 대화의 주제 중 상당 부분이 수염인 거죠. 그리고 그걸 들었을 거고요. 그 기준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정도는 읽혀요. 아무리 수염에 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기 때문에 바에는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게다가 또 내기도 이겼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죠. 증명을 해야죠. 하루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는 클레멍틴의 풍성한 수염에 놀랐지만 곧 그 수염을 칭찬해 줬고요. 훌륭하다. 역시 주변에서 으샤으샤. 친구의 이 칭찬이 클레멍틴에게는 격려와 자신감을 찾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클레멍틴은 다시 위풍당당하게 손님을 맞았고요. 이제 마을과 주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클레멍틴에 바로 몰려옵니다. 이렇게 클레멍틴은 내기에 이겼습니다. 또 이겼어. 그렇죠. 하지만 돈은 받지 못했죠. 쪼잘하네요. 내기를 걸어온 그 손님이 끝내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수락한 내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발견을 했으니까요. 내가 이겼는데 돈이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수염 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걸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일단 면도는 하고 보거든요. 나기 시작하면. 근데 안 해봤더니 이것도 할만해. 이런 경험은 다들 한 번씩 가져요. 그때 나 자신을 한 번쯤 발견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클레멍티는 자신의 수염을 공공연히 자랑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수염 난 여자가 운영하는 바에 대한 소문은 재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타지에서도 모여들었고요. 구경거리 없는 시대죠. 그렇죠. 클레멍티는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서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그 친구가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해요. 바로 클레멍틴의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돈의 밝은 사람이 옆에 하나씩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엽서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그거보다 한참 좀 후이긴 하지만 식민지 시기에도. 일부러 연출해서 가장 원시적인 모습으로 해서 보내고. 기생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젖가슴을 드러낸 그런 여인들. 젖 먹이는 여인들. 그래서 엽서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어요. 그러게요. 제가 철들기 전까지만 해도 엽서는 주고받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으로 쓰이던 아이템이었어요. 엽서는 예술품의 역할도 했고 골동품의 역할도 하고. 그랬었네요. 기억나네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엽서를 팔잖아요. 항상. 그렇죠. 오래된 문화의 흔적이죠. 그렇죠. 이 제안을 받은 클레멍틴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쩐지 자신이 괜히 마을을 부끄럽게 할 줄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타지 사람들에게 클레멍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대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마을에서 셀럽이나 왔다. 그런 거죠. 나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 이런 거. 그 후원에 힘입어서 클레멍틴은 엽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옮겨요. 엽서 속에 실린 클레멍틴의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륜 마차를 탄 클레멍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클레멍틴, 신문을 읽는 클레멍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진들을 보면요. 일변 납득이 가는 게 수염 저렇게 잘 안 자라요. 진짜로. 사진을 보면 클레멍틴은 소위 말하는 여성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굉장히 세련된 단장을 하고 있어요. 이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은 이 엽서에 클레멍틴의 사인을 받아들고 조화를 했습니다. 아, 미디어의 스타가 된 거예요. 지역적으로. 네. 여자인데 수염이 난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어쩌면 호의롭지만은 않았을 이 호기심을 타고 클레멍틴에 대한 소문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겼어. 그러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인 거예요. 곧 바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요. 바 근처의 광장은 모든 종류의 이동수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 진짜 명소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마차도 있고 뭐 그랬겠죠. 이제 클레멍틴은 자신의 수염을 온전히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자서전을 쓴 클레멍틴은 자신의 수염을 무사할 때 Magnific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짱멋있음. 그렇죠. 좋아요. Magnificent. Magnificent. 쩔어. 클레멍틴과 남편 조제프는 아네. Magnificent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쩔어도 아니고 크고 쩔어거든요. 개쩔어. 크고 아름다워. 그렇죠. 그렇죠. 이제 클레멍틴과 남편 조제프는 가게의 이름을 바꿉니다. 르 캐페 딜라 파마 바브. 말 그대로 그렇게. 그렇죠. 수염 난 여자의 카페. 클레멍틴의 유명세는 하루하루 높아져서 여러 대도시에서 와주세요 하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프로모션 투어. 그렇죠. 연예인이었습니다. 미국 투어를 가면 300만 프랑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들어올 참이었어요. 300만 프랑. 당시의 300만 프랑이라 함은 현재의 1200만 유로. 168억에 해당합니다. 이게 미디어에 나서는 스타로서 벌 수 있는 돈이다. 프랑스에서. 무슨 축구 잘하는 사람 정도? 국가대표 셀럽인데요. 300프랑 벌려고 했다가. 그렇죠. 로또네 로또. 그런데 클레멍틴은 이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클레멍틴에게는 남편과 가족이 우선이었다고 해요. 여행을 길게 다니긴 좀 그래요. 그렇죠. 남편은 게다가 수년 전부터 류마티즘을 앓고 있었고 클레멍틴은 가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클레멍틴의 수염과 엽서 덕에 이 들레가는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수입은 늘었을 거예요. 100억 원이 없어 그렇지. 클레멍틴은 갑부가 되는 것보다는 남편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랑말을 사주고 그 조랑말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좀 넉넉한 크기의 정원을 사줄 수 있게 된 것. 그러니까 집 사고 찾았다. 그럼 된 거죠. 이것도 약간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본주의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그 욕망을 이겼어요.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끝이지 뭐. 이 정도면 됐지. 구김이 없는 성격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이죠. 그리고 클레멍틴을 지지하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삶.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삶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후 1903년 클레멍틴은 에피날이라는 도시에서 사자우리에 직접 들어가서 사자 옆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그래도 활동은 계속하셨네요. 이 에피날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 사진이 클레멍틴의 유명세를 한껏 높이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클레멍틴이 이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이 에피날 시에서 이동 동물원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의 책임자는 동물원 열리는 그 갈라쇼 있잖아요. 갈라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이 에피날 시의 시장이 갈라쇼에 사자우리를 드리는 것까지 허락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수협난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초청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 곧 행사 책임자가 클레멍틴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특히 남편과 여동생의 반대가 거셌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생략하고 그리고 몰라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지점은 어찌 보면 가장 예측하기 쉬웠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고정관념, 의 벽. 클레멍틴도 사실은 그 제안이 크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동생이 막 미친듯이 화를 내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나는 이 문장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경살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의 선택을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동생이 자기 선택을 강제하기 시작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 원래 하기 싫다가도 그래? 못할 건 뭐야? 겸손한 청개구리 깐깐. 이게 맥락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다 읽어도 어려울 것 같은 게 20페이지짜리를 내네요. 저는 그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나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다. 또 게다가 이게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극렬히 반대를 했다면 아마 그 전부터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언니에게 압박을 넣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 이전에 이 사회의 통념에 맞춰 살라는 조언을 많이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부모님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더더욱이 동생이 더 많이 했겠죠. 언니는 왜 그러냐며. 이렇게 반대하는 여동생에게 클레멍틴이 한마디 합니다. 너 정말 진저리가 난다. 네가 반대하니까 나는 가련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쉽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싸우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가 자꾸 반대하니까 하겠어. 행사 책임자는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말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공연비로 1500프랑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비.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읽어주세요. 네. 가비가 읽어주세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공연비로 1500프랑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야비한 인신매매 보긴데. 이게 프로모터를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만난 프로모터들은 다 이런 새끼였어. 이러니까 클레멍틴이. 아 됐습니다. 돈은 관심 없어요. 그냥 갈 겁니다. 결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성깔이 좀 보입니다. 동생의 반대 때문에 빡쳐서 한 결정이 확실해요. 이제 바로 다음 날 행사 책임자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에 도시 온 벽마다. 선풍적 인기의 수협난 여자. 사자 우리에 들어간다. 이런 홍보 문구가 붙어요. 사자를 패러.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런 행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클레멍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의 수가 3만을 넘었다고 해요. 한 자리에 3만 명이 모였다. 1900년대 초에. 그리고 201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 에피날 씨의 주민이 총 3만 2천 명이 조금 넘는 정도예요. 오늘날에. 군 단위가. 전부 다 갔다. 모든 전 군민이라고 해요. 오늘날에 3만 2천 명인 동네에서. 온 세계가 다 이천 향도 현상이 있다면 그때 인구가 지금보다 많았을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아레나 같은 시설을 잘 갖추지 못했던 시절에는 그냥 행사장 바깥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3만 명이라면.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지역축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에피날 씨에서는 쏟아지는 방문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해당 주의 수도 즉 주도인 넝시에서 에피날 씨까지 가는 기차를 추가로 배치해야 할 정도였다고. 블록버스터네. 그러네요. 네 마리의 사자가 들어있는 그 우리에 직접 들어가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그들의 환호를 들었던 그때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클레멍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편의상 높임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웠냐고요?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시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만한 인기인지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나는 장관이나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이전에 비해 살이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나는 당시에 유행하던 둥글고 납작한 밀짚 모자를 쓰고 긴 A라인 치마를 입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별로 뭐 대단할 것도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치마 밑단에 장식이 되어 있었고 장식에서는 걸을 때마다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군요. 반대군요. 나는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마차에 올랐고 내가 탄 마차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향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말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겁나 인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사회에 드러내는 것에 클레멍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줘야 일관성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안 그래도 병약했던 남편의 건강이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클레멍티는 바도 닫고 이번에는 수예점을 열어요. 수예점. 네. 이 와중에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 그러니까 아까 방송 시작할 때쯤에 제가 언급했던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클레멍티는 하나의 제안을 해요. 이 바넘이라는 사람이 난쟁이, 거인, 뱀, 개, 원숭이 이런 거를 이용한 서커스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죠. 네. 바넘은 클레멍티에게 300만 프랑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서커스단에 들어올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당시 빵 1kg가 1.13프랑이었대요. 그리고 프랑스 통계청의 계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략 현 가치로 300만 유로 정도 되고요. 네. 원화로는 42억 정도 됩니다. 음. 하지만 클레멍티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네. 게다가 바넘의 제안을, 유명한 사람의 제안을 클레멍티는 이 단칼에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 PT 바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유세민이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요. 바넘 효과의 이야기. 엄청난 사기꾼이기도 하고 매우 유능한 프로모터이기도 했죠. 그 둘을 합해놓은 캐릭터입니다. 자서전에서 클레멍티는 명확하게 스스로가 프릭, 불어로는 페노메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릭이 아니라는 걸 적시해요. 음. 클레멍티는 스스로를 건강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 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서전을 썼나 보네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염은 자연의 실수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클레멍티는 자신의 매력을 부가시키는 희소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멍티는 스스로가 대중에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희소성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프릭쇼의 일원이 되어서 동정과 경멸 섞인 호기심의 대상, 혹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클레멍티는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엽서를 팔고 행사를 뛰는 것은 상관없지만, 타인이 나를 포장하게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대중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민인데, 이것을 좀 더 자기 자신의 큰 그릇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겨낸 척하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리고 시장 밖에서 보면, 그냥 객석에서 보면 그 둘이 분간이 안 돼요. 그냥 와, 신기하다. 와, 멋있다. 와, 재밌다. 이 정도로 끝나고 그런 게 소비니까. 그런데 하나의 거대한 행위예술이죠. 우리가 웁세양 감독하고 얘기를 그 전에 한 번 했은 적이 있었는데, 공연장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까지도 소품이죠. 실제로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걸 이제 크게 봐서 관리해내는 인물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본인의 주장으로 보면. 네, 자서전에 따른 거니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 재밌어요, 저는. 홍 박사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염 난 남자 홍성갑이었습니다. 네, 웬일로 생각해보니까 웬일로 면도 다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봐줬냐 이랬대요. 저는 그게 아니라 수염을 닦은 거래요. 저분은 클레멘진까지하고 똑같이 농부의 딸. 농부의 딸이지만 유명하지도 않고. 박사도 못 따고. 아이고, 정말. 아, 지난번 부터 계속 계속. 기준정보.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금지의 의사소통 자, 지난번 홍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쯔리에 계신 임성은 씨가 말이에요. 홍소라 교수의 생생한 해외입국 후기에 감명을 받아 짧은 글을 전합니다.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잡은 에피소드라니. 저도 올 가을에 2년 만에 한국에 가려고 계획 중인데 큰 참고가 됐습니다. 가기 전에 꼭 신용카드를 미리 확인하고 물티슈를 넉넉히 챙기겠습니다. 네, 임성은 씨.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물티슈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게 우리가 홍소라 박사의 말에서 느낀 게 홍소라 박사도 나성인의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물티슈도 중요합니다만 임성은 씨도 클렌징 오일 꼭 챙기십시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화장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날씨에 맞는 편한 신발, 편한 복장. 자세히 소개해 주신 유경엄자 김미나 씨의 훅입니다. 코시국에 해외에서 입국할 때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은 홍소라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광명역으로 가는 버스줄로 격리되어 이동합니다. 입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은 한국 보건복지부 지침도 숙지하고 바로 앱 설치, 입국 경로, 검사 방침 등등 본인이 거주할 도시와 그 지자체 안에 본인 거주 구역 이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와 기술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부산이면 부산 그러니까 경상북도, 영덕군 그렇죠. 경상북도와 영덕군의 방침을 모두 확인해라. 네. 네. 혹은 지침 혹은 방역 방식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구청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입국자 이름, 입국 날짜, 입국 국가, 격리 시 지낼 장소 등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안내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 입국자의 이름과 자가격리 방법을 체크하고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가격리를 할 사람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 구 단위별 격리 가능한 시설을 안내 혹은 예약해줍니다. 이걸 반드시 각 지자체의 보건소를 통해 하셔야 공항에서 입국할 때에도 원활하게 직원들이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건 보건소다. 네. 네, 구청, 군청, 보건소. 네. 구청, 보건소를 통해 시설을 안내받은 분들은 입국 전에 미리 이 장소와 주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원래 죽은 제도로 온 세계 공항에 다 있던 건데 이게 되살아났죠, 이것의 중요성이. 내가 갈 곳과 전화번호 반드시 적는 거. 옛날에는 가라도 적어도 됐다고 하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숙박명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 시 격리 장소와 주소의 전화번호를 써서 제출하게 돼 있고 검역하시는 직원들이 일일이 이 장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람이 시설에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예약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중 체크가 되겠네요. 네. 좋네요. 저처럼 거리가 먼 부산이나 혹은 전남으로 가시는 분들은 손이 닿는 가방 속이나 옷 주머니 속에 에너지 바, 초콜릿, 사탕 같은 간식을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광명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자판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목적지 거리가 멀면 단지 이동거리뿐 아니라 버스와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목적지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PCR 검사를 받는 시간을 포함해서 완전히 숙소에서 쉴 수 있기까지 무지막지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뭘 먹어라. 그리고 사람 취향에 따라서 누군가는 강된장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삼계탕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근데 서서 먹어야 됩니다. 가방 안쪽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서서 삼계탕? 강된장과 홍소라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반드시 한국 돈, 현금이나 카드를 준비하세요. 둘 다 준비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옛날 옛적에는 카드 사용이 익숙치 않은 나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래서 환전은 반드시 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 돌아올 때도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비상용 환전은 지금도 반드시 해가죠. 광명역으로 이동하는 공항버스와 KTX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배고프면 자판기에 파는 간식이라도 사드실 수 있으니 여유 돈을 준비하세요. 부산은 홍소라님이 경험하신 것에 비해 시스템이 좀 빨리 작동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알아보고 챙겨주신 것도 도움이 됐지만요. 부산 주변의 다른 도시로 가는 사람들의 경우 부산역으로 와서 이동해야 하는데요. 부산역에서 PCR을 받아야 하는지 그 목적지 도시에서 PCR을 받아야 하는지가 격리를 어디서 할 건지에 따라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홍 박사는 목포에서 찍고 갔나요? PCR 검사한 게 목포로 갔죠? 네. 그 자가격리한 곳에서 PCR 검사를 해가지고 갔죠? 당시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PCR 검사 대기실에서 종종 뵀거든요. 어디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따로따로 알아봐야 되는군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거제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거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근데 현재 시간은 밤 12시라서 거기 갈 방법을 또 찾아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목적지 지자체와 구의 보건소하고 미리 연락해서 이 모든 이동 과정을 잘 설계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 어떤 경우에는 도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까지 공무원들이 남아있겠네요. 이것도 작년 경험이긴 하지만 올해도 막 그렇게 크게 방식이 바뀌었을 것 같지 않아요. 군인 철도경찰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빨리 백신도 다 맞고 상황도 좋아져서 자가격리라도 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 환경 파괴도 참 많이 시키고 전염병에 대처하기란 참 여러모로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목요일 시간 에디터가 그게 좋잖아요. 레고의 매뉴얼. 그건 100년의 노하우예요. 아 그렇죠. 네. 매뉴얼은 정말이지 인간의 손때입니다. 매뉴얼을 빨리빨리 잘 만드는 나라가 이걸 잘 벗어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잘하는데도 이렇다. 포기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윈에서 더치커피 혹은 29데이지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네. 월요일에 안승중근하고 저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고작 사연 하나 소개하고 짧은 거. 그리고 나가자 이러면서 나갔다 쉬고. 네.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에어컨이 고장 나면 수리하는 기사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워낙 걸리죠. 그렇죠. 덥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게스트로 불러다가. 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게스트가 따로 있나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압해도 되는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아싸리 우리가 이열치열로 삼계탕이나 설렁탕 같은 걸 먹으면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다음 주에 저희와 더위를 공유해줄 게스트와 목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XSFM의 시사교환 프로그램. 그것은 하기 싫다 424회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남은 주말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윤세민 리터와 유승균 PD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D.W.K.